서산 부석사 금동보살좌상 소유권 관련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불상의 일본 반환을 판결해 불교계가 격양된 분위기인데요. 관련 사안을 두고 국회에서 집단회가 열렸는데 사법부 판결은 화재로 정부청사가 소실됐다고 정부가 사라졌다고 한 셈이란 따끔한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황민호 기자입니다. 600여 년 전 일본에 약탈당한 이후 2012년이 돼서야 우리 품으로 돌아온 서산 부석사 금동보살좌상. 이후 불상의 소유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오고 왔고 안타깝게도 지난 항소심에서 불상을 일본에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항소심 이후 불교계와 지역사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과연 누구의 정부인지 물을 수밖에 없다는 항의가 잇따랐습니다. 제대로 판결을 내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있었던 건지 의심될 정도로 앞뒤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판결을 내셔야 돼. 판결을 듣고 굉장히 놀라고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는데요. 항소심에서는 고려시대 서주 부석서와 현재 서산 부석서가 같은 곳이냐는 입증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조선 왕조실록에 조선 초기에 36개 사찰만 남겨두고 다 폐사를 시켰다는 기록이 있는데 조선 중기 전에도 부석서가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주 부석서는 조선 초기에서 중기 사이에 없어졌다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서산 부석서가 새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청사 세종에 있는 정부청사가 지진으로 무너졌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가 없어진 건가요? 말로 안 되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1995년 부석사 극락전 보건공사 당시 대들보 속에서 1938년 작성된 상량문이 발견됐습니다. 상량문에는 서주 부석사는 677년 신라문무왕 17년에 창건되어 법당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고려시대의 어떤 침탈로 인해서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었다는 사실 그 다음에 이것이 분명한 대한민국의 국가유산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2017년 불교문화재연구소에서 부석사의 지표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내에서 어골문, 기아편과 청자편 등 고려시대 유적에서 확인되는 다수의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불교계는 이런 유물은 1330년 금동보살자성이 제작되고 봉환되었을 당시 서주 부석사가 존재했음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주장입니다. 불교 문화예산을 떠나서 국가유산이고 우리 인류 전체의 유산이라 생각해 주시고 대부분 판례에서만큼은 외국에 나가 있는 수많은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 소중한 문화재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문화정신을 회복하는 것은 우선 약탈 문화재부터 제자리로 돌려놓는 데서 시작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불교계와 지역사회는 한국불교 역사와 문화유산의 정체성 그리고 연속성을 인정하는 최종 판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